자 오늘 아주 기분좋은 오늘은 멘붕 없으세요 여러분 멘붕 안할까요 오늘은 오늘은 멘붕 없는 방송을 끝까지 마무리 짓기 위해서 팀오피 놀자와 함께하는 1경기를 마쳤구요 자 베스트라이터 응모를 많이 해주셨는데 굉장히 그 해가 진행이 될수록 정말 퀄리티 높은 그런 응모작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작품이 저희가 온게임넷 제작팀의 한 디자이너 분께서 직접 그려주신 팀옵니다 굉장히 귀엽죠 자 그리고 이렐리아 이렐리아를 이렇게 귀엽게 그려주셨구요 모쿠자 네 바로 모쿠자 선수를 이렇게 또 아주 재미나게 그림을 그려주셨구요 이제는 케넨인가요 배트맨 케넨 자 그리고 베인 왠지 쓰러져있는건 문도같은 느낌 자 이제 베인 거의 이거는 이제 그 연필로 스케치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알리스타 귀여운 알리스타 자 그리고 다음은 와우 진짜 잘 그렸다 아칼리 이 아칼리랑 알리스타랑 같은 분이 그리셨어요 자 이중에서 아 하나 더 있나 아 레고인데요 형 이건 이거는 이제 레고를 컨셉으로 해가지고 아 귀엽네요 네 애니 소나 블리츠 직스 라이즈 카시오페아 그리고 아리 샤코 야 아 이거 지난주 크리템이랑 했을때가 생각나네요 크리템의 신짜워 제가 일단 피어노 빠질 때는 냉철하게 아 정말 그 이렇게 많은 작품 올려주셔서 감사드리구요 그 이중에서 베스트라이터 바로 모자와 백백을 선물드릴 분은 아칼리를 그려주실 아 진짜 잘 그리셨네요 너무 잘 그려주셨기 때문에 이분에게 선물드리구요 나머지 분들에게도 제가 문화상품권 쏘겠습니다 네 이름이 연락처 LOL 캐리 골뱅이한매일점 넷으로 꼭 좀 보내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도전해주세요 여러분 자 두번째 경기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특별 요청이 있어가지고 화이트데이 화이트데이에 걸맞게 커플로 저희가 커플 챔프로 어울릴만한 커플 챔프로 우리가 게임을 할건데 어 어 지금 우리 놀자 선수 같은 경우는 애니 네 미드 애니 그리고 저는 정글 암흥 이렇게 해서 노들조 커플인가 요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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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물론 다른 라인들 기본은 하겠지만 애니 어때 잘할 수 있겠어 애니요 글쎄요 1인분 하지 않을까 애니로 네 네 정글 일단 퀵을 하고 또 우리 또 이 스킬룩 아 저기 룩을 맞춰야지 네 제가 또 킹카 애니를 할테니까 형은 킹카가 될 뻔한 암흥으로다가 자 킹카가 될 뻔한 암흥으로 너는 킹카 킹카 저는 킹카 애니 킹카 애니 형은 될 뻔한 될 뻔한 어 조합은 좋아 네 탑 리브네 자 커플룩을 맞춰가지고요 자 애니는 애니 선보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왜요 일반 AP 딜러 룬을 어떻게 근데 저는 저는 애니는 이렇게 보통 그냥 흔한 일반 AP 룬이잖아요 이게 근데 빨간색의 마법간 텅 네 파랑 노랑색의 마나리지앤하고 파랑색의 주문력 성장하고요 그리고 큰거에는 주문력을 받거나 이속을 써도 되는데 저는 그냥 아무래도 AP가 주력이 아니다보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애니도 큰거에 이속 눈을 쓰지 않나 싶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세팅해놓은 룬이 제가 세팅해놓은 룬이 많지 않은 관계로 이걸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게임이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 갱 봐주실거죠? 애니가 갱 없어도 혼자서 할 수 있잖아 아 그래요? 그래도 컨셉이 커플인데 좀 될 뻔 했으니까 좀 많이 와서 저한테 구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았어 그러네 네 아 이거 치면 안 되겠는데요? 커플의 자존심이 있지 네 미러매치라 낫서스 낫서스도 일명 그 농사꾼 농부라 일컫는 그쵸 정말 그 고된 아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다보면 결국 귀환을 하는 왕귀죠 그 방 미신정글이네 네 아 미신이 이렇게 껄끄런데 일단 안무 부르플레이했을 때 가장 까다로운 점은 일렙갱 네 아 블루를 이제 먹고 가냐 못 먹고 가냐는 안무같이 너무 커서 그쵸 근데 저쪽 조합은 그렇게 일렙갱을 올 것 같진 않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형 제가 이거 W를 차지를 해가지고 갈게요 오케이 애니는 그게 중요하잖아 스턴 네 여러분들 그 저기 네? 얘기 좀 들려 아 이거요? 애니를 하고싶어 아 애니 패시븐 중에 이게 스킬을 다섯번 시전할때마다 다음 공격기술이 스턴을 더하는 기술이 있어요 지금 지금 여기 보시면 형 이렇게 네 번이 나왔죠 이제 한 번만 더하면 애니가 그 다음 스킬이에요 네 이게 보시면 형 이렇게 애니 옆에 허리띠를 둘러요 훌라후프를 둔 상태에서 다음 마법을 시전하게 되면 스턴이 들어가요 좀 잘 따라와봐 아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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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내 공인형 시간에 맞나? 뭐야? 아 숟가락이라도 얹을까 저도 별로 생각 안하고 있었는데 핑을 치고 갑자기 가는 바람에 뭐 저는 어떻게든 콩콩이라도 주워 먹었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쪽 그 애니분도 당황했을 것 같아요 당황했지 근데 블리츠가 있어가지고 미니언들이 상승되었습니다 대박 좀 편하겠는데? 네 무조건 이겨야겠는데 이래놓고 지면 아 이미지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이 공판은 형한테 좀 저도 채찍을 좀 드려야 될텐데 모르겠어요 채찍? 네 무슨 채찍? 그러니까 좀 형이 뭐 좀 플레이를 보면서 암홍을 암홍을 내가 내 암홍을 못 믿겠다는 거지? 형이 정글러를 하셨으니까 제가 다른 포지션을 몰라도 그래도 정글러를 좀 아니까 깜짝 놀라며 하는 플레이를 보여주시지 나 스파이더맨이야 아 그래요? 다 맞아 아 적군 2신이 탑이 탑을 갔네요 아 이랩갱인데? 네 아 아 험난함이 예상이 된다 네 그런거 같은데요 2신이 있으면 이랩갱을 어느정도 예상을 해야 되는데 왕의 귀환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조심스럽게 탑이 아무래도 이랩갱이요 이제 레드를 먹고 가다 보니까 탑이 가까우니까 탑을 많이 가는데 거기가 낯섰으라고 일단은 미러매치다 보니까 저는 일단은 상대방 2신도 있는 관계로 타밍을 좀 하면 안전하게 좀 잘 따라와봐 너 말 많다며 왜 말이 없어 아 CS먹는다 집중을 해가지고 너무 식사는 하셨습니까? 야 지금 시간이 몇인데 아 아 그러네요 군대 말고 진짜 하셔야 될까 아 아 이거 뭐 아 유신 또 날아가는데 당했습니다 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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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봤어요 형 와보세요 저 가고 있거든요 어 형 형 형 빼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보스에서 올라와가지고 어 애니도 오고있네요 야 험나람이 좀 예상이 되는데 이번에는 장례 아닌데 미러메치라 이신형이 또 여기 오셨네 잘하는데? 이신? 제가 빨리 레벨을 6을 달성한 이후에 딴 데를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뭐가 안되네 꼬이는데 형도 빨리 레벨을 6을 찍는거에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이래저래 따라다니고나 빨리 찍어야 되겠다 아 이번판 험난함이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상대팀이 잘하네요 일단 오 이신형 갱가 오 이신 대박이야 목쿠자 아니야? 목쿠자? 목쿠자 자격 아니야 이거? 왠지 잘하는데? 어 살았어 아 아 빨리 위협 짚고 어 애니가 어디갔지? 마을 가나? 아 저는 6레벨을 찍었는데 어 일단은 아 어 저기 애니도 6을 찍었어요 아 이쪽이야 아 아 쉽지가 않다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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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곳에 와드가 없으면 애니가 애니가 큐스킬로 막타를 먹으면 썼던 마나가 다시 회복되는거 아시죠? 어 그래가지고 마나가 이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아요 형 찍고 한번 오시면 어 이 친구 한번에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마을을 갈 것 같아 찍었어 찍었어요? 어 바텀을 가야될 것 같다 아니 형 그냥 민도 여기 이거 늑대 잡으시고요 지금 얘 마을 갔거든요 오케이 저랑 그냥 잡자 그냥 잡은 다음에 용을 가는 용을 가면 될 것 같아요 아 라고 말하는 사이에 용 못 가겠는데 아 이거 보스를 한번 달려야겠는데요 아 이거 헬인데 한번 더블킥인데 보다 오 마이 갓 아 왜 이렇게 된거야 다 잡자 다 잡자 다 잡자 다 잡자 하필 나 돌아가고 있는 야 20까지 다 오는데 오 마이 갓 아 아 20이 와가지고 와 아 아 형 죽으셨어요? 저 못 잡았어요? 달리 아 事아 아 아 흰 downs tact 퀄 다 방금 적 애니가 되게 늦게 왔는데 리신 4킬이야 그러게요 형 궁 쓰셨죠 방금 근데 딜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너랑 나밖에 없었잖아 저도 궁을 이미 저기 저한테 쓴 상태여가지고 방금 그냥 소라카로 궁을 쓰지 말고 잡았어야 했나 생각이 드네요 네 리신을 한번 좀 잡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게 리신이 너무 크는데 네 궁이 지금 없어가지고 롱 뺏겼나? 아 롱 뺏기진 않았겠다 내가 assum이라면 블루를 헌납 한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아 그래서 달고 있구나 어 궁 얼마나 남으셨어요? 30초 아 근데 마나가 네 형! 궁 없이 한 번 오셔도 오 잡았는데요? 궁 없이 오셔도 형 제가 지금 궁 있는 상태에서는 또 노려볼만 하거든요 형님께 궁대만 맞추시면은 간다 아 미드 아 여기 갈라 그럼 봇 가세요 아 근데 뭔가 이렇게 오긋나지 자꾸 또 이신 안보이거든요 이신 또 어디서 뭐라고 있는지 모르겠어 어긋나 정글을 못 도는거지 내가 지금 형 궁 있으시면은 형 이제 미드 한번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갈게 성적이 좋겠다 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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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저랑 이렇게 위로해가지고 봇 한 번 가죠 그냥 돌아서 애니 버리고요 봇을 한 번 두 명을 잡고 이리 오세요 와드 있을 수 있으니까 보통 이런 데는 와드 잘 안 박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봇을 다이브로 한 번 가는 게 봇 딱 두 명 다 잡은 다음에 용감하면 분위기가 확 넘어올 것 같아요 그쵸? 블리츠가 없는데? 블리츠 왜 저기 가 있는 거야? 오마이갓 오마이갓 형이 돌아서 가자 이렇게 그냥 돌아서 한 번 가보죠 뭐지? 엠파이브야? 그런 것 같아요 로밍단 이게? 형 쪼그도 될 것 같아요 어 어 아 빠진다 영하튼이 너무 미안해 용? 용 한 번 가볼까요? 응 가야지 네 대회에서 엠파이브가 이제 알리스타로 로밍 다니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줬잖아 네네네 스마이트 있으시죠? 엠파이브가 엠파이브가 오고 있거든요 아 안 오니까 이건 자꾸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아 지금 궁이 없는데 나도 블리츠 크리크가 자꾸 엠파이브 흥미를 내고 있네요 아 어디서 본 건 있어서 진짜 네 전 지금 궁이 없는 관계로 오히려 갔다가는 진짜 역으로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래도 리본 형님이 한 번 초반에 딱 죽은 다음에는 잘해주셨는데? 그래도 블리츠 크랭크 와가지고 애니 플래시 크랭크 나랑 커플이라 하기보단 블리츠랑 커플 같은 느낌인데? 그러게 전 별로 하기 싫은데 요거까지만 내가 먹을게 아니 저 달라만 안했는데 찔리시는 게 있나봐요 아 그래요? 괜찮아요 뭐 근데 이상하게 저 2신도 블루 버프를 안 주는 느낌이에요 애니가 아 진짜? 애니가 캐리 형 잡아갖고 먹은 거 이외에는 지금 보세요 블루 버프를 한 번 더 형 저 궁 왔거든요? 잠깐만 나 궁이 아직 남았는데 40초 나 집 갔다 오면 될 거 같아 우리 어디 간거야 저 형 마을 조사 볼게요 아 갔다 와 갔다 와 아 그냥 가도 돼요 어차피 형 오시면 애니는 저랑 한 꼬메 보낼 수 있을 거 같거든요 오케이 내 궁이냐 라고 말하는 사이 이신 형이 또 탑을 습격하셔가지고 또 어 애니 미안한데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탑을 너무 안다니는 했는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에 곧 또 보시라도 가보세요 아 이거 잡긴 잡았는데 아 저기 더블킥 저기 더블킥이네 트리스타라가 이쪽이야 아 이거 트리스타라를 이렇게 형 애니 오고 있죠 저 애니를 잡죠 오는 애니를 딱대기하고 있다가 냄새를 맡았나 봐요 당연히 포탈 타는 척 할게요 라고 말하면서 그냥 탈게요 대박인데 와드 있으신 거 같아 아 대박 어쩔 수가 없다 아 저기 안에 있구나 있겠지 당연히 이 형 저 갈테니까 형 그거 드시고 미들 한번 노려보죠 오케이 아 근데 리븐 형한테 미안한데 탑도 너무 안가서 지금 애니가 또 사라졌어요 애니가 또 사라졌어요 애니가 또 사라졌어요 아이 맞추기 힘드네 애니가 계속 안 보이고 있네 어떡한데 이 신도 안 보여 근데 이런 거 좀 써줘야 될 거 같아 리듬이야 이런 거 나도 같이 볼래 재밌겠다 나왔지 애니 네 애니 이제 왔어요 이신까지 왔네요 이신까지 왔네요 네 이신도 왔는데요 일단 다 잡을 수 있을까 형 오히려 이신을 아 그리로 가서 저희가 궁을 먼저 쓰면 아 이해 안 돼 아 저 이신을 아니요 근데 저희가 먼저 애니를 바로 없애면 아 형이 돌아와서 한번 공대를 꼽으시면 죽일 수 있거든요 저 이그나이트로 있어가지고 간다 간다 이신이 기다리다 못 참고 그냥 빠졌는데요 나이스다 네 형이 안 주신 블루 버프를 제가 또 이렇게 아 저게니를 잡고 그치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지 이렇게 윈윈이죠 이게 뭐 아 슈 잘 들어갔지 네 형 또 여기 엠파이브 블리츠 갔다가 흉내를 냈는데요 못버리고 지금 지금 보수이 시급한데 쓸데없는 로밍으로 보수를 더 괴롭게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진짜 혼자 못뛰기 힘들어져 우리가 도와줘야 돼 왜냐면 우리 커플이 도와줘야 돼 지금 가능해 궁은 없지만. 궁은 없지만 그래도 한 번. 야 좀 밀어봐. 나 부시 땅굴 좀 파게. 이럴 때는 그냥 있잖아요. 어차피 갱도 안 되고 이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봇, 봇 라이너가 파밍을 하기 쉽게 압박을 가해주는 거 되게 좋아요. 봇에서 탑에서 싸움이 일어난 것 같아요. 탑 어떻게 하냐. 아 이거 엔파이브 스타일 안 좋은데요. 그러니까요. 이거 엔파이브. 민폐인데요 이거. 엔파이브와. 그게 아무나. 그러니까요. 로미웅만 돈다고 엔파이브가 아니거든요. 로머지 그냥 그거는. 엔파이브가 아니에요. 어 애니 왔어 애니 왔어. 제 궁 있을 거예요. 스턴 상태야. 형 궁 얼마 남으셨어요? 35초. 제가 좀 이제. 회군 했다가 형 다시 미드 오는 애니를. 돈 없으시죠 형. 제가 그냥 오라클을 먹을까요? 그리고 둘이 커플이니까. 다니면서. 아 근데 네가 먹는 건 좀 오바하지 않을까? 안 좋은 자신 있어? 아 나도 먹을 수는 있는데. 그래요? 근데 형이나 저나 둘 중에 한 명은. 먹어야지 지금 뭐가 좀 될 것 같아요. 아 빙하의 장막 사고 내가 먹으려고 하긴 했는데. 아 그래요? 저 400원 딱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내가 먹을게 내가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저는 그러면 와드를 좀 사가지고. 넌 돈 쓰지 마. 내가 내 줄 할 테니까. 네. 어 애니 가는데 형. 저희도 가죠 형. 곧. 이제 보증에서 거대한 싸움 한번 일어날 것 같아요. 어. 어이구. 안 돼. 제발 좀. 왜 이렇게 타이밍이 어긋나는 거야. 알겠어요. 어. 아 미치겠다. 형의 타이밍이. 네. 아 이거 좀. 뭔가 계속 어긋나. 안 좋아요. 타이밍이 좀. 아 무려 없을 때 또 한타가 나냐. 아 이제 딱. 이제 딱. 딱 용이 나왔는데. 지금 하고 있겠네요. 이거. 줘야 돼요 형 이거. 내가 먹을까? 네. 먹고 나만 죽으면. 형 아 이거. 아 어떡하지? 먹고 죽으면 이득이거든요. 오 형 먹었어. 나이스. 나이스. TOP 가입하실래요 형? 뭐야. 어. 나 대표급 정글러로. 어떻게 영입줄. 응. 느낌도 좋은데 광고 한번 보고 가시죠. 오케이. 어. 이거 뭐야. 자아.